1, 2, 3, 3 2, 1, 2, 3 2, 3, 1 1, 2, 2, 3 첫 판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GG 그래 첫 판은 약간 버리고 가는건데 아이고 불취잖아 상대방 조심해야 한다고 친구들 불취야 자꾸 올라가네 여기있다 아씨 고맙다 새끼 괜찮은것 같다고? 이건 완벽이라고 아 모르겠다 나는 지휘해줘 그 싸움에서 난 그 싸움에서 지휘해주면 안되겠니 대신 라인을 밀어놓을게 오 뭐야 엘리스가 먹었네 오 쉣 믿고 있었다고 아 진짜 미드라이너스로써 진짜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믿고 있어야 돼 일단 나이스 했죠 아 너무 아프다 아니 그만 좀 때려 친구야 아 왜 이렇게 때리는거야 아 아 너 뭐야 도대체 만화 아니 물약 다 썼네 이 자식 자꾸 물약 다 썼네 그렇게 어? 이런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혼납니다 아 아 페리지 페리 되겠다 야 페리지 빨리 페리지 Além 페리지 뭐야 집에도 안갔네 아이씨 어떻게 알아 이 자식들이 아니 이 자식아 저리 가 아 라임 프리징까지 해주네 나 집에 가는 것까지 방해하네 아니 미드에 얼마큼을 투자하는거니 친구야 나 라임 프리징 또 해봐 해봐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적당히 선을 지켜 어어 아니 선을 안 지키네 이 자식 어 아이씨 화가 나네 아이씨 뭐야 탑 다이브했는데 왜 따여 앨리스 왜 혼나고 있어 야 포션 팔로우 너무하는거니 아 뭔가 크게 나리가 난 것 같다 전체적으로 아 너 마너 없잖아 아 이 자식 마너 없으면서 너무 나댔는데 체력이 없으면서 뭔가 누가 그렇게 오버하라 했어 오늘은 한 5명 잡았나 아직까진 말이야 난 없잖아 아 별로 아플 것 같진 않은데 왜 이거 별로 안 아플 것 같애서 와드다 이렇게 그리고 좀 다 맞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라임 매고 집에 갑시다 질팀이 없잖아 하나 더 점화 두개 뺐다 아 그냥 내가 애들 잡을 걸 그랬나 아 진짜 왔다 갔다 잘하네 미드 미뤄야 겠다 아 왜 이렇게 로밍을 잘 다니지 저 친구 잘 다니는거 아닌데 너무 많이 다니는데 화나게 얘가 로밍 갈수록 빨리 밀어야지 니신이 아무것도 못했네 아니 절로 가면 저게 돼 절로 가면 돼 그게 안 맞아 그냥 어쩔 수 없어 절로 가야지 이 쿨 맞아야돼서 이건 완벽이라고 근데 불은 뭐 그렇게 안 먹어야지 이거 먹어라 되게 빨리 움직이네 쟤가 우리가 우리가 2대1 싸움을 해야되는데 제가 신속의 장화들어서 그냥 딜을 들어서 안할까거든 2대1 싸움을 해야되요 2대1 싸움을 해야되요 근데 바텀에 자꾸 터지네요 진짜 오밍력에서 딸리네 오밍력에서 딸리네 뭔가 자꾸 아쉽다 나 이러다보니까 내가 무리를 하게되고 아 미치겠네 이러니까 자꾸 무리하네 나 이거 왜 이렇게 라인을 안밀고 그냥 국밥처럼 해야되는데 위아래가 자꾸 터지니까 이게 감정이 안되네 저게 이게 투패가 잘 풀리면 저렇게 되는거고 한 번만 안통하면 바로 개발한다고 그냥 억지로 계속 이렇게 로밍을 가서 저러는거지 한 번만 풀면 되는데 딱 한 번만 안당하시면 그때부터 이기는건데 저거 올라오네 나 이렇게 생각한가 많아 한 번만 가면 잊어 볼츠가 미드에 있다 그때부터 어우 1명 더 할거에요 1명 더 할거에요 나이스 잡고 있어야 할거에요 나이스 잡고 있어야 할거에요 아니 뭐야 저거 아 아 진짜 한 대만 터 아 뭐했냐 잡는건데 아 1초만 더 너무 아까운데 아 쟤 딱 1초인데 아 너무게 심한데 특패 아 이거 특패 이거 청교시켜줘야되는데 아 근데 풀 썼으면 이거 썼을거다 초식에 썼겠네 매순간이 너무 아깝다 나 잘컸네 너무 아다리가 너무 이상하게 맞았어 진짜 진짜 특패인데 자꾸 밀지마라고 친구들아 아 한 번 키해주니까 얘 난리나잖아 아 라인을 밀어야되는데 또 여기 시야장압도 여기 지고 있어가지고 줄 수가 없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얘 온다니까 잘컸러 다 잡았다리 그래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폴도 썼다 이 친구 호방 가면 잃는다니까 저 친구가 잘하는게 아니라 저 친구 그냥 라인전 하기 싫어서 도망가 있는 애야 그런 애들은 이겨야지 공사 공사 좋아요 공사도 좋은데 취향에 따라 쓰시면 돼요 자기가 약간 궁을 헤프게 헤프게 쓴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서슴치 않게 쓴다 라고 생각하실때는 공사도 씁니다 엄불은 사랑이라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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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번에 킬 다 몰아먹었네 거의 아 몰아먹지는 않았구나 나눠 먹었구나 텔 될걸 안그러면 지금 잡아야 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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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다 불쾌하면 저한테 혼납니다 어? 응 나와요 오오오 가스 하하 애들 진짜 되게 잘 하네 야 우린 그냥 실력으로 이기는거야 친구들아 삼종이야 벌써 애널들이 막 자꾸 왔다갔다 하잖아 우린 실력이 소싸움이야 우린 왜죠 이걸 이거 왜 그걸 못 들어가지 이거 무리 아닌가 이건 불이야 이거는 쟤네는 우리 손싸움한테 져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만약 적에서 피오라 응수해 그냥 뭐 앨리스랑 카밀이 고치 던지고 막 쇼한다 그러면 너 죽었다 아휴 아이고 설마 저거 먹을려나 아 이거 좀 우려 없을 때 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론 같은 건 없다 먹을 수 있냐? 피오 해야되는데 못 깔걸 어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딱 봐도 보이죠 다 보입니다 이게 인트 없잖아이 아.. 애플쓰고 웅스까지 빠졌는데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무빙이 너무 빠르나? 사용만 먹으면 돼 세핑 좀 잘 안 보인다 카멜 레벨 13? 오케이 아 왜 안돌아가 이거 머리 킬 빠졌다 리드 가자 승민 Red 디테일 선후미 그렇지 부셔. 같이 다니자 야 이거 썼어 저거.. 저거 탑 그냥 다 부서져도 어쩔 수 없어 이거 저거 탑 그냥 그냥 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냥 저거 먹어 근데 얘는 아 이제 앨리스가 땡겨지냐 아 우리 이거 다 주워 앨리스 아니 앨리스가 끌리면 어떻게 해 아 우리 다 줬잖아 다 주고 앨리스 막자는데 이거 가져가자 한 대 아 이거 방금 사용 못 먹어서 진 거다 이거 진짜 아니 그거 왜 끌려 으어어 끌렸어 아 이거 안 끌리기만 했으면 나쁘지 않은데 아 왜 자꾸 끌려 이거 안 보고 있어 이거 스턴 넣어줘야지 아 이거 안 돼 저 비싸도 안 와더만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아차는 과감하게 쏴고 그냥 쏠릴 것 같아 아 이거 다 줘도 근데 이게 될런지 모르겠네 바텀 맞고 바텀 맞자 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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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미 다 망한거야 왜 자꾸 이게 낫다 그냥 싸우자 도마 걸어놨는데 우리 싸우는게 나 이거 봐야돼 그렇지 30초 부서진다 카밀 맞고 다가 아 그래 이거 내가 건거다 이건 용은 1분 30초야 이거 와 빨리 5분 30초야 6분 30초 500초 순간이 됐어 뭐냐 이거 아 버려 다른 애들 버려 그냥 용은 못먹겠다 용은 줘 돈은 넣어야 돼 아 너 안 돼 너가 당하면 안 돼 죽어 그냥 다 아 안 죽어 추가 딜이 없네 아 아 버텨 일단 버티지마 해도 돼 버텨 일단 이거 버려 안내야 줘야 돼 이거 이거 막아 그냥 아 너 거기 있지 말고 아 이거 막아야 된다니까 아 저 해야 된다고 백도 못 막음 피오라에 아 그래 리듬아 계속 밀자 일단 어쩔 수 없다 저거 못 가는데 바보야 하 이렇게 바본가 그냥 가 이거 지금밖에 없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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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이거 우리 사사 질걸 우리 사사 질걸 끌리면 진짜 6핏다 빼자 스크만 잡아 이거 올 때 잡고 아 이거 집도 안 가길 잘했다 저 혼자 왜 핑 안 먹어야 졌어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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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와 이리와 나머지 애들 빨리와 끝내 내게 더 아플걸 니꼬 독보다 와 이거 이긴다고? 처음부터 왜 인생 게임하고 있냐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 잘했으니까 바나나 먹어도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와 대박이다 12점 오른다고? 아 역시 명예는 역시 팀을 잘 다독거렸어 실화냐? 12점은 에바잖아 아무리 그래도 12점이 뭐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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